축구연맹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UCL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영보이즈의 1-2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다. 맨유가 총력전을 펼쳤다. 맨유는 호날두를 비롯해 브루노, 포그바, 반더비크, 산초, 프레드, 완비사카, 쇼, 맥웨어, 린델로프, 대헤아를 선발로 투입했다. 교체 명단에는 히튼, 코바레, 바이, 발록, 바란, 마타, 마티치, 린가드, 엘람가, 그린우드, 마르시아리 포함됐다. 맨유가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기록했다. 이번에도 해결선은 호날두였다. 전반 13분 좌측면에서 브루노가 감각적인 크로스를 올려줬고, 수비 라인을 순간적으로 깬 호날두가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이 득점은 호날두의 챔피언스 리그 통상 135골이었다. 호날두가 또 한 번 찬스를 만들었다. 전반 25분 브루노의 패스를 받은 호날두가 빠르게 침투한 후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혔다. 경기에 변수가 생겼다. 전반 35분 왕 비사카가 상대에게 거침 태클을 해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다. 이에 맨유는 전반 37분 달러스를 투입하며 수비를 보강했다. 이후 양보이즈가 주도권을 잡으며 슈팅 찬스를 잡았지만 무산됐다. 맨유가 후반 시작과 함께 바란을 투입하며 3-5-1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줬다. 영보이즈는 시바치우를 투입하며 공격 숫자를 늘렸다. 영보이즈가 주도권을 잡았다. 후반 10분 에비셔, 후반 12분 엘리아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빗나갔다. 결국 맨유가 동점골을 내줬다. 후반 20분 우측면 엘리아의 크로스를 은가말루가 절묘한 논스톱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었다. 이후 맨유는 후반 26분 호날두와 브루노를 빼고 린가드와 마티치를 투입하며 변화를 줬고 후반 43분에는 마르시알까지 투입했다. 맨유가 치명적인 실수로 추가 골을 내줬다. 후반 추가 시간 린가드가 치명적인 패스미스를 범했고 시바치우가 극적인 결승골을 성공시켰다. 승전엔 영보이즈였다. 승전엔 공격적인 스카치을 돌고 승전엔 공격적인 제거필다. 승전엔 냉양이 강한 공격적인 길도를 빼고 평소까지 제거하거나 남아가고 계심た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